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진교사 혐의 사건 공판. 검찰은 이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간의 녹취를 틀었습니다. 검찰이 위진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음성 녹취였는데 발취본이었습니다. 이 녹음은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봐달라, 지나간 얘기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지금 부분 부분 제시했는데 한번 틀어보자며 10분이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30분이라고 답했는데 재판장은 녹음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쭉 틀어주고 소리를 키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부분 발취된 녹취가 재생된 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은 녹취록을 부분 발취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를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장이 녹음 파일 전체를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취재를 하다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재판 과장에서 이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1심 선고는 11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신학림 김만배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 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에서 공산당처럼 민간업자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아님으로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장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를 삭제하겠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즉각 검사의 말을 끊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답을 피하며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김만배, 이재명 유착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설명이 끝나자 재판장은 아직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향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은 신학림 피고인은 거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솔직히 말하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근데 그 단계를 넘지 않았나 싶다 증거 의견을 다시 정리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예고하면서 이 사건은 처박아놓기 정말 좋은 사건이지만 총총걸음으로 가겠다며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 공소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의문을 표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대표 등 언론인들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공소장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면 상대 후보가 공소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이 전 대표 관련 내용과 대통령 명예훼손이 연결되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소장 4쪽의 김만배 씨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착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썼는데 이게 공소사실에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며 유착관계도 확인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김만배 유착 의혹은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데 이런 걸 모두 공소장에 넣으면 이 재판에서도 유착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꼭 들어갈 문장이 아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장이 간접 정황이 공소사실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 사건에 맞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하자 검찰은 김 씨가 윤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의도를 밝히려 기재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기재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생략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인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정치검사들이 작당해버린 정치수사로 규정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상에다 정척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당해 삼각편대를 구성한 뒤 진행한 희대의 언론 탄압입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자문위원회 대장동 사건 관련 대화 녹취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며 김 씨와 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